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에서 그의 결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봐야 되죠. 가슴 아픈 얘기죠. 화이팅 나는 거죠. 자살률을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? 툭하면 잠라니까? TV 어떠셨나? 더 뽕뚱까지 나오고만 모르는데 왜 그거를 감내를 못할까? 때로는 실패도 좀 하고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즐기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심어주지 않고 무조건 너는 1등 해야 돼. 부모들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. 사실은 너는 1등이 돼야 돼. 너는 최고가 돼야 돼. 이런 강박관념을 심어놨기 때문에 걔들은 헤쳐나갈 수가 없는 그 실패 자체가 자존심과 맞물리게 되고 자존심과 관련이 없는 거라서 추구을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 자체를 잘못한